따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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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기 강원 카페 비전 스크롤 대기 중이에요 대기 너무 많은데 또 대기하러 갔어요 웨이팅 지옥 하나 둘 셋 넷 아아 쪽에 블루베리 소스 하나 시켰어요 잘라주세요 풀이 장난 아닌데 바삭거리 파사사 김밥 갈레트 3분만에 부셔주고 버터푸딩 시킨거 나왔어요 비쥬얼이 크루아상 그런거 같은데 옆에 보면 똥 같기도 하지만 이게 그렇게 존맛이래요 컷팅 푹신해 푹신하대요 이런식으로 먹는거에요 먹어볼게요 진짜 넷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밀크쉐크 하나 포장했어요 사람들이 다 익어 먹더라고요 먹어보려고 카페에서 4만원 쓰기 비눗방울 계속 뿌려줘요 마온도 달콤해요 수박호 쇼핑샵 귀여운 거 천국 어때? 응 빠질 수 없는 제 최애 소품샵이거든요 초이상자 여기가 아주 진국입니다 여러분 많은 팔로우 많이 해주세요 즉석에서 키링 만들어주시는 귀여워 얘도 이제 뚫어야지 너무 귀여운데요? 사장님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요? 사장님 너무 귀여워 저녁에는 정주일과 먹으러 왔어요 딱 한 테이블 남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반반전에 비빔국수에 할라토닉 이렇게 시켰거든요 소주에 이거 넣어줘야 돼요 레몬 가루인데 이거 넣어야지 존맛 생길 기본 간장 꾸이민이랑 저림 양파 저림 이거는 반반전 때문에 준 거 같거든요 그리고 비빔국수 시킨 거 나왔는데 냄새가 미쳤어요 진짜 소소한 반반전이에요 이것도 불고기올나간 중치전 조직한 가루인데 아무것도 잘못했어요 그냥 크게 마무리했어요 배부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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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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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